네, 고맙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SOXL 3배짜리 레버러지 그 유과장 투자하는 거 관련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SOXL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폭락을 했다가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봉으로 볼게요. 22년 말, 23년부터 SOXL을 많이 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왜냐면 폭락이 나왔다고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겠다. 이렇게 올라갈 때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짤짤이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재작년, 작년에도 수익을 좀 냈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250만원 갖고만 매매를 한다. 뭐 좀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폭락이 여기 나왔던 중간에는 한 500에서 한 800까지도 갔었어요. 비중이 근데 250만원에서 올라가면 쭉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250만원까지만 채우고 또 올라가면 쭉 비웠다가 또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왜 250만원 갖고 하냐. 왜? 아니 2500으로 했으면 작년 기준으로 한 1500만원 수익을 냈으면 2500으로 했으면 1억 5천 벌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죠? 맞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분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랑 이제 뭐 저는 예전에 많이 겪었고 그분도 SOXL이 이제 좀 유행을 하던 시절에 이제 또 막 주식을 사서 하시다가 처음에는 한 500만원 정도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500만원 갖고 근데 어떻게 돼 주가가 쫙 오르죠. 그죠? 더 사고 오르면 더 사고 오르면 더 사고 또 쫙 올렸다가 팔고 나서 팔고 나서 여기서 더 살고 또 쫙 오르고 야 무슨 신들린 것이랑 맞더라 이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무관에서 막 이런 데서 또 뭐 이런 데서 과감하게 더 담아서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인 돈이 대략 한 2000만원 조금 안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본인 돈이 원금이죠. 원금이 2000만원 조금 안되게 들어갔고 수익금이 그러니까 2000만원 안되게 투자를 해서 수익금만 1억이 넘었었어요. 1억이 1억을 넘어갔었어요. 한 6시쯤에서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했냐 자 원금이 제가 한 2000만원 조금 안되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금이 1000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벌었던 1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손실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끙끙 알고 있죠. 여기고 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러고 있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리세션이라든가 아니면 IMF라든가 코로나 등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무서움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구간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25% 이상 35% 이상 빠지는 막 50%씩 빠지는 이 구간을 겪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세배짜리를 매매 해갖고 본 계좌를 막 어떻게든 해갖고 내가 일어나야 돼 다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 계좌는 잊고 나머지는 짤짤이 계좌로 지금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비중을 실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짤짤이 계좌 때문에 이 본 계좌가 무너져버려요. 왜? 토를 여기서 계속 빼가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계좌관리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죠? 조금 당하신 분들,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계좌를 나눠요. 장기 계좌, 이건 무슨 계좌, 이건 짤짤이 계좌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서 빵고 뽕 나잖아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일로 빠져들어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계좌가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죠? 아니면 종목이 너무 막 많으니까 나중에 감당 안 되니까 막 다 무너지잖아요. 빠질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놨다고 했는데 헬스케어하고 자동차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놨대. 이게 무슨 자산배분이에요. 주식이 빠지는데 다 같이 빠지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자산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성격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채권, 주식, 비트코인, 금 이런 식으로 아예 성격이 달라야 돼요. 그죠? 비트코인도 개뿌리나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금값 겁나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개꼬라 받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성격을 좀 분리한 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또 안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좌관리도 비중관리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한 방에 죽는다. 그러면 저라고 이런 과정을 안 겪었을까요? 무조건 겪었죠. 무조건 겪었죠. 그래서 저는 원칙을 딱 정한 거예요. 본질을 딱 내비두고 나머지 아주 작은 돈 가지고 여기서 놀기로 한 거예요. 대신에 대신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있죠. 지금처럼 폭락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남들보다 겁을 좀 덜 내는 거예요. 조금 늘리는 거예요. 이럴 때.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50%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3배짜리는, 2배짜리는, 2배짜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30% 더 갈 수 있다. 내가 사는 자리에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손이 나가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 길게 하신 분들 막 10년, 20년씩 하고 계시잖아요. 돈이 왜 안 벌어나는 줄 아세요? 한 방에 먹으려다가 안 벌어나는 거잖아요. 한 방에 먹으려다가. 결국엔 돈을 못 번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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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냥.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러다가 이럴 때가 한 500만원 벌고. 또 뭐 한 200, 300, 400, 500 벌다가 또 여기서 한 1000만원 벌고. 그렇죠? 여기서 확 사서 이쪽에서 한 1000만원 벌고. 이렇게 버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지금 본 계좌에, 본 계좌에도 세뱃자리가 조금씩 있어요. 본 계좌에도. 1불당 5주씩 사게끔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1불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불에 5주, 29불에 5주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주에도. 그래서 요거 제가 세뱃자리, SOX를 짤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스 계좌. 제가 최근에 좀 휴대폰으로 편해서 잘 쓰고 있는데. 요번에 폭락 나왔을 때. 폭락 나왔을 때. 토스 갔다가 반등공원에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토스에서도 한 600만원 정도 넘게 수익이 나서 한 1200만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났어요. 지금 10월달이니까. 10월초잖아요. 그럼 11월달, 10월, 11월, 11월 아직 3개월 남았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1200이면, 1200이면 월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본 계좌 따로 있고. 본 계좌만 계좌대로 쫙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이걸로만 12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세뱃자리를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영이에요. 운영. 운영. 뭐에 대한 운영? 돈에 대한 운영. 내 그릇을 알아야 돼. 그릇. 내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가 500만원, 여기 50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이만큼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더 담을 수 있냐 이거야. 너무 성급하게 담지 않고, 마이너스 난 여기서부터 40% 나왔을 때만 담을 거야.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딱 가지고 여기서 담을 수 있냐 이거야. 그죠? 아니면 이런 차트를 갖고 분석을 해서, 아, 나는 이 112일선이 꺼질 때만, 내가 여기서 위에서 매수하는 건 자유롭게 하되, 112일선이 꺼졌을 때만 돈을 추가로 투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죠. 그죠? 아니면 저처럼, 제 기준인데 이렇게 상승 패턴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쭉 올라갈 때 팔아요. 쭉 팔고, 떨어질 때 사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팔기 시작하냐면, 이 정고점을 넘길 때 있죠. 이 정고점을 넘기는 구간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고점을 넘겼던 밑에 구간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정고점을 또 넘기는 구간이 있죠. 이런 데서 또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쭉 또 떨어지면 이런 데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많이 떨어질 걸 모르고 좀 성급하게 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선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0% 여기서 250만 원을 다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 단위를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커뮤니티에 그걸 올려드렸죠. 마이너스 20% 단위를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커뮤니티에서 올려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쫙 채웠는데 계속 더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 단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매입한 평당가를 넘기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요. 그렇게 덜어내고 나니까 귀신같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팔았던 평당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또 더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귀신같이 반등 나오죠. 그럼 제가 39불에서 40불, 40.5불 사이에서 다 털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또 귀신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채우고 있다고. 금액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많이 담아야 돼요. 위에서는 250만 원 갖고 놀지만 이런 데 떨어졌을 때는 막 1500만원, 2000만원까지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밑에서 많이 잡아요. 쌀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반등 나와도 바로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만큼 덜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이쪽보다 많이 싸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250만원 들고 있을까? 여기서는 500만원, 800만원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싸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호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쌌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높아가는 과정에서는 250만원 갖고 놀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비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을 여기서 채웠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1200만원만 갖고 800만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쉽죠?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질 없는 분들 하지 마세요. 본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본질이 있고 뭐가 심심해. 난 도박 중독이야. 그래서 좀 짤짤 매매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뱃짜리 하셔도 돼요. 제가 가끔 신용 하지 마라. 이런 매매 하지 마라. 세뱃짜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본질이 없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있고 수익이 잘 나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보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단단하게 이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뱃짜리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본진도 있고 세뱃짜리도 하고 선물도 하고 다른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다 해요. 저는. 요번에 오일 투자했어. 오일. 오일. 67불에? 67불에 지금 롱으로 오일. WTI 오일도 이거 투자해놨거든요. 선물로. 이런 투자도 해요. 대신 하나로만 합니다. 하나. 딱 한 개. 한 개로만 살다 팔다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연초부터 따지니까 그것도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운용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금액을 잘 배분만 하면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수 갖고 플레이하는 이유가 뭐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별 종목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죠? 근데 지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구성 종목에서 넣고 빼고만 생기는 거지 이 지수에 대한 총합은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꼭 명심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질이 없는 분들은 본질을 단단하게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상한 거 막 10배짜리, 3배짜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주. 그죠? 지금 다 빅테크들이겠죠? 성장주들이 대부분. 그런 빅테크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수 위주로 처음에 세팅을 하시고 나중에 성장주들. 그 다음에 그렇게 채우고 났으면 이제 배당이라든가 뭐 아니면 개별 주식들 조금씩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외 주식에 얼마 정도의 어떤 비중을 실을 건지도 미리 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식에다가 돈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면 내가 해외 계좌 맥스 1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2억을 만들어 보겠다.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포션을 정하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나눠서 내가 지수를 50% 그죠? 그 다음에 성장주의 30% 나머지 뭐 배당 뭐 어쩌고 저쩌고 개별 주식 10% 아니면 뭐 채권 5% 이렇게 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포션을 미리 딱 나눠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채우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채웠다 그러면. 그럼 뭘 뭐해요. 그냥 하던 일 하세요 계속. 보지 말고. 싱크 쓰지 말고. 나중에 제가 본인이 그릇이 커지면 어떤 금액들을 던져놓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던져놓고 어떤 계좌에 들어있는데 잊어먹는 금액들이 있어. 너무 작은 금액들은. 그런 돈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제가 보여주는 사례들을 한번 위에서 하나 코로나 때 매매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정말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정말 고점에서 샀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종목 하나 던져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도 팁에서 떠들길래 하나 던져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계좌 까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세배 갔다가 짤짤이 매매하는 것들 이렇게 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멤버십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팔고요. 조금 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멤버십도 많이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아직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일단 미국 주식부터 하세요. 한국 주식은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거의 뭐 비트코인이랑 돈급이다. 국내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합리적인 시작.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매년 자사주 소각을 해서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서 나중에 환전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국위선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미국 투자 하셔야 돼요. 왜냐. 첫 번째.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서 수익도 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안 좋아져. 미국만 성장하고 한국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급등하겠죠. 우리나라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2,000원 3,000원 되면 미국은 주식은 주식대로 올라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히 꿈꿔보지도 못한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아파트 20평대 자가 이런 것들을 일반 개인 월급 중에는 꿈도 못 꿔보잖아요. 8억 9억 10억씩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런게 트리플 터지듯이 터지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해놨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배당도 받으면서 모아놨더니만 또 이게 한 2억 3억 됐는데 거기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위기가 와갖고 환율이 급등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냥 6억 7억 파악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죠? 자산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 그렇게 아파트 사는 거 아니다. 집 사는 거 아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너무 사고 싶죠. 서울의 아파트. 지금 질질 흘리잖아요.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근데 왜 2015년, 2013년에는 안 사고 싶었냐고요. 관심도 없었냐고요. 오르니까 사고 싶잖아요. 집값 오르니까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투기꾼이라고 욕하는데 욕할 거 없어요. 그분들 거래 안되고 안 팔릴 때 그분들 사주신 분들이에요. 아니 본인이 샀으면 됐잖아요. 그때. 본인이 안 살 거예요. 지금 와서 욕해요. 본인 아마 2013년도 2015년도 가격으로 아파트 준다고 하면 냅다 살걸요. 그럼 본인도 투기꾼이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시고 항상 자산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 중에 유일한 게 저는 미국 주식이라고 봐요. 아셨죠. 그래서 괜히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게끔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 너무 불안하니까 항상 지수를 항상 지수에 대해서 빵빵하게 채워놓고 나머지 성장주도를 아니면 또 유가장이 얘기했던 인프라라든가 실환경 이런 것들도 ETF로 한번 모아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 5년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직장이나 이런 것들 생활이 불안할 때 아마 든든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무조건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네. 이상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